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는 문법학습과 연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어가 생외국어죠. 제2언어도 아니고요. 공용어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영어는 외국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안에서 영어를 많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를 써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문법학습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법학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문법학습이 실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어학습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문법 제도를 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왜 안 될까? 원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렵습니다. 문법 어려워요. 문법을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형식이라는 것, 언어의 형식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어른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수준에 안 맞고, 특히 초등 때 너무 수준에 안 맞는 중등 수준의 영문법 책을 다짜고짜 시작을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렵기 때문에. 이때 다 질려버려요. 자, 두 번째, 잘못된 시작 시기. 제가 영유에서, 영유에서 문법 가르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이렇게 귀납적이죠. 그러니까 예문을 보면서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런데 명시적인 문법 학습을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거나, 혹은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시작을 한다? 아, 이게 너무 고난이 예상이 돼요. 할 게 너무 많고. 그렇죠? 자, 그럼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reading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많은 문장들 접하는 건 중학년 때부터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겠습니다만, 보통은 초등 4, 5학년쯤 부터 명시적인 문법 학습이 시작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학년을 말씀을 드리는 건 학교 학년이 아닙니다. 아예 영어 학년이에요. 영어만큼 아이들의 편차가 심한 학년이 없습니다. 어, 우리 아이는 별로 뭘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6학년이니까 다짜고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이의 수준, 단계에 따라서 또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한다. 자, 그리고 잘못된 학습 방법은 문법 학습을 어법 문제 위주로만 보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라이팅을 말씀을 드렸죠. 연계에서도 좀 보시고. 자, 그 다음. 아무 계획이 없다. 이거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복습을 안 한다. 이게 또 문제예요. 문법 학습은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연역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목차를 보면서. 자, 목차를 보면서. 그래서 문법, 초등 문법 교재는, 아예 정말 대놓고 문법 교재는요. 한 권짜리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 권짜리로 분권이 되어 있는 걸,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초등, 저학년부터는 귀납적. 자, 이미 아이들이 많이 듣고, 보고, 읽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예문들을 보면서 조금 그런 감각들이, 그렇죠? 인튜이션이라고 하죠. 언어적 직관들이 생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렸을 때, 아직 영어에 대한 체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문법을 명시적, 갑자기 뭐 투부정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명시적인 문법 학습, 이땐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법 영어도 좀 배우고, 쉬운 거부터, 그렇죠? 그리고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본인이 설명해 주고,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1 때의 문법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1 때.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아이들 영어가 어려워진 시기에서 2등이 중2였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중1은 이해가 되잖아요. 중등 과정이 시작되니까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2가 있다라는 거는 바로 중2,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실질적인, 소위 빡센 시험을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중1 때의 학습도 문법 구문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의 기출문제, 즉 중학교 내신 기출을, 그 유형에 많이 익숙한 학습을 해야 되고, 중2, 3은 실질적으로 문법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좀 해줘야 되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간도 있고 합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중3 때까지, 기본적인 문법 학습은 1차적 완성은 해주는 게 가장...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